미래 프로퍼티 그룹 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에서 독점으로 분양했던 헌터 매물 스테이지 42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4월 랜드 세트를 목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은 고객님들께 계약에서부터 세틀 때까지 책임지고 항상 옆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